오늘의 생각에 다시 전해보고 싶습니다. 가겠습니다. 이 택생각에 다시 손을 그곳에 뻗어서 내가 원하던 귀뼈를 내 손에 고른 한참을 바라보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낡기만의 별이었구나 눈을 가지지 못해서 가지고 싶었던 그런 별이었구나 이 택생각은 이 택생각에 다시 손을 그곳에 다시 손을 그곳에 저의employee가 또 소송을 그곳에 다시 손을 그곳에 따라서 내 손을 그곳에 다시 손을 그곳에 다시 손을 그곳에 다시 손을 그곳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맑기만의 꿈이었구나 늘 나 지지 못해서 가지고 싶었던 그런 꿈이었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